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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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윤세! 빨리 와! 이윤세! 일로와! 이윤세! 얼른 와! 이윤세!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대한민국 공군특수비행팀 블랙이 글쓰입니다. 오늘 5명을 방문할 수 있는 이윤세! 블랙래스의 특수비행을 예상세대에서 만내려고 생각합니다. 여기 앞뒤로 저희 쪽 맞출까요? 안걸면 좀 좀 더 봐! 제239특수비행팀 대장 신규용 총룡이 통제하겠으며 제53 정비대 대장 정석근 총룡의 정비지원 음양에는 송준호 상상 그리고 저는 나레이터 김시순 대회입니다. 여기 좀 앉아주시면 안 될까요? 여러분 모두 행사장 오른쪽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저씨! 아저씨야! 행사장 오른쪽에 블랙이그 4편의 8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멋진 비행을 시작해야 하면서 우리 조선사자들이 여러분들께 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맞다. 아우, 문 안 들어와. 나 안전한다고 아무도 안 앉아. 아이고, 계속 가려고 하니까. 아니, 어제도 계속 왔어. 8대 항공기의 정비를 직접적으로 생깁히고 있는 우리 정비 기자들이 항공기 앞에서 조종석하고 조희가 잘 잡아도 필요가 없대. 나 뺏어. 어, 다 좋아. 야, 조희야. 너 어디 있는데? 비행기 세트구나. 그렇죠. arrest. 안쪽에서, 안쪽에서. 안쪽에서. 뭐야? 여기 누웠던가? 맞죠? 맞죠? 어? 까만 거야? 여기 행기장은 확인하고, 나는. 얼음 속에는 불러온 분들 때문에 여기 계시던 박현돌이 나갔어. 안 보인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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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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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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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 다음은 블랙이글스의 상징입니다. 블랙이글스의 상징입니다. 블랙이글스의 상징입니다. 블랙이글스의 상징입니다. 블랙이글스의 상징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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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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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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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시끄러울 것 같애 시끄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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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틀 잡을 때가 없는데 이 소리 하시는 것 같지? 이때한테 보내라고 그러지?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지세상인데? 내꺼 야산만 봤으면 그냥 이거 쫙 폈겠다 도차리만 하니까 이게 앞쪽이야 뒤에서 이렇게 멈추냐? 여기 아까 한 번 한 번 물이 눕힐려고 한 번 그래 그래 맞아 아니야 햇빛 찌는 건 똑같아 근데 저게 사람이 밀집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긴 사람이 너무 안 돼 아이스크림 얼마씩 해? 재개가 계속 받아? 아니면 비싸? GS야 아 GS 편의점 들어와 있구나 네 양념 쪽은 한 번 먹는 게 내가 그렇게 해서 들어와 있어 다 먹고 있는 거 있어? 마커티 하나 더 사먹어야지, 같이 먹으세요. 아빠, 은지야, 다 왔는데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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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